안녕하세요 여러분, 맨즈 뷰티 에디터 스완입니다. 6월 월간 관리템 주제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관리 아이템 중에서 제가 잘 쓰는 것들,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더운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막 땀나고 불쾌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넘기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. 일단 여름하면 땀 아니겠습니까? 뭐 이게 땀이 엄청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땀이 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 겨드랑이에 바르는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제품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얘가 저번에 소개팅 영상? 거기서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겨드랑이 쪽에 발라가지고 땀이 나는 걸 좀 억제를 해주고 그 톡 쏘는 향도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죠. 얘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데오드란트 중에 성분이 조금 이제 날카로운 친구들이 좀 있고 그런 친구들 저 바름이 약간 좀 가렵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얘는 그런 성분이 조금 깔끔한 편이다. 그리고 또 무향이라는 점 때문에 향수 냄새랑 섞이지 않고 그런 점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 롤온 타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겨드랑이 바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두 번째로는 이거 오더히터 푸트 파우더 제품이죠. 제가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이거랑 푸트 스프레이랑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추천한 옛날에 드렸었는데 이건 살짝 이제 신발에 있는 냄새균 같은 거 죽여주고 이럴 때 좋고 이게 이제 발에 직접 뿌려주면 확실히 조금 땀을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사용이 불편해요. 가루가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저는 주로 쓰거나 신발장에서 쓰거나 하는데 아니면 그렇게 변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해. 효과는 좋아.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저는 땀 관리 때문에 요즘 거의 매일 아침 외출하기 전에 사용해주고 나가는 제품들이에요. 여름에 진짜 쓰기 좋은 스킨케어 제품 두 개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여름하면 이제 또 피지, 기름 이런 게 또 고민이고 일단 첫 번째 여기 자꾸 멀리 나가지고 이거를 좀 힘드네. 이즈엔트리 클레이 마스크라는 제품이 여기에 있어요. 이 피지 관리하면 이 와시오프 팩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이미 스프리 화산송이 팩 드림웍스 슈렛 팩 러쉬 민트 팩 이런 것도 유명한데 여기 피부에 있는 과도한 피지들을 좀 흡착을 해줘서 그거를 이제 씻어내면 그런 게 같이 사라지는 대부분 이제 각질 제거 효과도 같이 있어서 뭐 피부결 정돈도 해주고 이런 팩이에요. 뭐 얼굴 전체에 깔아줘도 되지만 저는 여기 앞볼이랑 T존 이런 데 그냥 피지 많이 나오는 데만 깔아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따 씻어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결정도도 좀 되는 느낌이고 꾸준히 해주면 확실히 좀 피지 관리의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거 이즈엔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이거 튜브 타입이라는 점? 전 사실 그거 러쉬나 슈렛 팩 같은 거 쓰면 사실 이게 올려놨다가 당연히 씻어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통해서 바로 꺼내 쓰는 위생적인 뭐 그런 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편이거든요. 내가 얘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클레이 팩 이런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빨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. 이런 피지들을. 물론 이게 막 하루에 다 없어지진 않아. 그런 거 없어. 지금 너무 많이 튀었다. 빨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. 근데 얘는 다른 것들보다는 제가 썼을 때 조금 덜 땡기는 느낌? 조금은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요즘 워시오프 팩 중에 이거를 많이 씁니다.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스킨케어 제품은 조금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여름처럼 이게 좀 달아오른 그런 피부들? 곧 여드름이 날 것 같은 그런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. 어딨니? 근데 어딨니? 어? 없는데? 에센허브 티트리 90 패드라는 제품인데 태기님 비그루머 초등석 찍으러 오셨을 때 선물을 하나 드렸다가 굉장히 태기님 만족하셨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요즘 카페에 저희 고수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이 좋다고 하면 뭔가 그 뿌듯함이 느껴져요. 인증 받은 그런 느낌. 어? 패드에 이제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토너가 적셔져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얘를 이제 세안을 딱 마치고 나서 바로 여기 양 볼에 하나씩 그리고 코 쪽에도 뭐 원하시면 하나? 이렇게 해놓고 한 10분 정도 이제 팩처럼 해주면 피부 열감이 진짜 싹 빠져요. 여기가 지금 무슨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진짜 엄청 차가워지거든요. 요게 이 제품 자체에도 약간 그런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고 이 패드가 진짜 얇아가지고 열을 되게 배출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여름철 피지도 피지지만 이제 열감 때문에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로티를 좀 진정용으로 써주기 되게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뭔가 시원하다 보니까 그냥 막 빡치는 거 이런 거 있지. 막 그런 것도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남은 토너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쭉 짜서 얼굴에 다 발라주거든요. 손 좀 깨끗하기 싫고 해야겠죠? 그리고 마지막 또 사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근데 또 많이 물어보시는 제품이라서 싸이닉 엔조이 온라운드 에어리 선스틱? 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사실 선크림을 이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뭐 덧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들어보셨을 텐데 얼굴에 특히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덧바르기 쉽지 않은 거 같아요. 크림 같은 경우 이렇게 덧바르면 손을 다 묻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쓰기 좋은 게 요런 선스틱 제품이죠. 요런 거를 이제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면 다 지워지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은 지워져요.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빡빡 밀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친 다음에 마무리 정도로 이렇게 한 번 싹 밀어준다. 요 정도로만 해주면은 그냥 덧바르면서 쓸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또 얼굴에는 사실 막 땀도 되게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 밖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무실에서 요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그냥 아침에 나갈 때 바르고 저녁에 해지면 돌아오니까 뭐 얼굴에 덧바르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?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그래도 꼭 바르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목에는 꼭 바르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제 목뒤가 여름에 한 번 딱 타버리면은 이게 왜 회복이 안 돼? 회복이. 백탁도 전혀 없이 발리고 바른 느낌은 아예 안 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. 당연히 선스틱 발랐으니까 바른 느낌 나죠. 근데 이거 사이닉 브랜드가 제품도 되게 잘 만들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좀 믿고 쓰는 그런 선스틱 제품입니다. 네. 땀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7월에 월가관리템 주제로 이제 땀 검색어 한 번 이제 잡숴볼까 해봤는데 아니 그렇게 또 빼버리면 얘 7월엔 이미 땀이 다 나버렸잖아. 그래서 그래 뭐 검색어를 먹냐?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섯 개나 보여드려봤어요. 수환채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. 더워. 벌써 더워.